안녕하세요. 신정에서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윤호라고 합니다. 저희 신정은 17년 연역의 회사로서 의류 프로모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주로 여성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내셔널 브랜드 쪽으로 프로모션하여 의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품질에 자신 있고요. 저희 옷은 블라우스부터 원피스, 트렌치코트, 다운점퍼까지 여러 종류의 옷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신다면 만족할 만한 옷이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희 옷은 지금 저희가 온라인 쇼핑으로도 발을 넓혀서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상호는 오든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오든 쳐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런 원피스, 고급적인 원피스 보실 수 있고요. 폴리에스테로로 만들었는데 라인이 잘 빠져서 잘 나가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다운 같은 경우도 니트와 같이 코듀로일을 합성해서 같이 만들어서 잘 나갔던 품목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숏 울코트도 저희 고급스러워서 잘 나가는 품목입니다. 그 외에도 가죽, 그리고 세트로 된, 모달 소재로 된 투피스 같은 것도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합성 레더로 만든 이런 트렌치코트는 멋스러워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저희 오든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은 상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